여긴 선글라스를 진짜 껴야겠다 되게 뜨거운가 봐 네가 이쪽으로 서 그래 고마워 효과가 없네 효과가 없다 우주 대스타 김영수님 아우 거길 못 보겠다 거기를 못 보네 여긴 못 봐 여긴 볼 수가 없어 여긴 볼 수가 없어 헤헤헤헤 재규야 재규야 여기 있어요 잠깐만 이렇게 하자 선글라스 깼으니까 보이지 네 보이지로 이야 말그대로 그림이다 진짜 엽서 같다 엽서 근데 물이 진짜 예쁘다 얘 봐 색이 예뻐 이거 봐 선계 선계 오! 성게다! 성게! 검은색! 오 진짜? 성게 진짜 많다. 너 성게 먹어? 아니? 하이! 아살람 말라이쿰! 아살람 말라이쿰! 우리가 여기에 머무고 있다는 말 있잖아. 그치? 저기 두 사람이 묵을 수 있어. 얘도 찍어놔야지. 이게 사진을 찍어놔야 돼.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. 그럼 여행 갔을 때 남는 건 사진이야. 이 풍경을... 와 진짜 끝내준다. 대박이다. 이야! 우와! 울려! 울려! 이야! 영선아! 윤똥아! 영선아! 윤똥아! 하하하하! 뭐래? 사랑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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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부끄럽더라고요. 사랑해! 근데 사랑해 이게 나오니까 뭔가 되게 얼굴이 달아오르는 느낌? 약간 영어에서 그러잖아요. 그런 데 가서 막 외치고 막 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래도 여행에 와있고 그리고 좀 특별한 시간인 것 같아서. 여행을 좀 내려놓게 되잖아. 밥 너무 많이 먹었구나. 멀리서 다시 한 모자를 내가 시원하게. 괜찮아. 괜찮아 괜찮아. alright. 왕이 무슨 장소로 뽑아 Stonewall 포토